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김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임효영 작가님의 대리부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 한국문학예술 소설부문 당선작입니다. 심사평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심사평 임효영 소설 대리부는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얕음에서 기품으로 부단히 발전해가는 반전이 있다. 사랑으로 진행 반전하기 위한 점층적 계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가는 모습이다. 전체를 관통하는 전개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감정을 개입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진행하며 지루하지 않게 끌어나가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소설의 힘이라 말할 수 있다. 더욱 수련하여 갈고 닦으면 한국문학예술의 큰 작가로 남을 것이다. 임효영 작가님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써서 낭독하는 채널 소설가 임효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편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회의 이슈가 되는 소재와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작활동은 지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치열한 산통을 겪게 마련이죠. 한 작가가 성장하려면 독자의 기호도가 큽니다. 읽어주고 들어주고 소통하는 과정이 작가에게 큰 힘을 줍니다. 대리부는 단편으로 등단했지만 이미 장편으로 연재소설로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리부 1회를 낭독했지만 2회부터는 소설가 임효영 채널에서 연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작가가 성장하도록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미 베스트셀러로 출간한 임효영 작가님의 미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고맙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소설을 쓰겠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대리부 이묘영 행복한 해바라기 그 거울상에 나르시시짐을 알지 못한 채 해를 등지고 누웠다. 해의 부름과 시선을 한 몸에 얹는다는 착각의 삶 그 완벽한 오인의 행복은 해바라기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이 완성되었다. 당신이 당신의 애인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낼수록 당신의 애인은 당신이라는 세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이 더불어 떨어지는 그 지경에서 마침내 거울 하나가 솟아오르면 당신의 애인은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을 깹니다. 거울방에 김이 서려도 당신은 그곳을 연방 깨끗이 닦아 또 당신의 애인을 찾아 냅니다. 당신이 순결할수록 사랑의 허상이 오히려 번성하는 이치를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애인은 당신 속에 당신의 거울방 속에 당신의 해바라기 속에 있는 만큼 늘 문제는 당신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실중화입니다. 김영민 동물원중 해바라기 콤플렉스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지? 석중은 아내 미소니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 하자 조용히 불렀다. 평소와 다른 묵직한 공기가 집안을 내리눌렀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미소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핸드크림을 바른 후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에서 1미터쯤 떨어져 앉았다. 이리 가까이 좀 앉아봐. 석중은 아내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자 이마에 내천자를 그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서로의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 잠시 흘렀다. 누가 멀리서 보면 그들 부부는 신혼부부라기보다는 50년도 넘게 산 부부처럼 서로의 얼굴이 부표정했다. 둘 사이의 공기도 오래전 책갈피에 끼어놓은 메마른 은행잎보다 더 건조했다. 사람은 20년 넘게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기가 힘든 내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만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도 남자 나이 35 여자 나이 32살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구가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대하듯 둘 사이가 바삭했다. 석하가 또 임신했는데 이번엔 아들이라네. 알아. 나도 동사한테 들었어. 그런데? 미서는 그런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듯 두 팔을 들어 팔짱을 야무지게 끼더니 턱을 들어 남편 석중의 눈을 쏘아봤다. 석중은 미선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마치 레이저라도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강렬함을 느끼며 얼른 눈을 피했다. 그리고 꺼져 있는 브라운관에 시선을 던졌다. 아니 석중의 시선이 브라운관이 아니라 허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석중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자신 없을 땐 언제나 시선 처리를 힘들어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단 한 번도 똘똘하지 못하다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 석하를 가리킬 때는 표정부터 달랐다. 쟨 뭐가 돼도 될 놈이야?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밝은 미소를 띄었다. 어린 석중은 사람들이 동생에게 보내는 그런 찬사와 그런 표정이 부러웠다. 어린 석중도 석하가 받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다. 네 살인 석중은 두 살이 하는 짓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생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석중을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야, 넌 다 큰 애가 왜 동생 하는 짓을 따라하니? 동생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찌된 게 석하에게 보였던 환한 미소가 아닌 경멸의 웃음을 던질 뿐이었다. 석중은 어렸지만 그 웃음의 의미에 온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석중에겐 칭찬에 인색했고 그런 류의 말을 동생에게만 했다. 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대견하다는 듯 오히려 머리까지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해 주었다. 그러니까 석중의 기억으론 석하가 받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결국 석중은 자신이 동생보다 못한 놈이구나 생각하면 슬펐다. 그 후로 사람들이 동생 석하에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던질 때마다 석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어른들 말하는 데에 끼어들어 우리 동생이 정말 예쁘고 똘똘하지요? 그렇게 동생의 칭찬에 동참하기란 그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석중의 시선은 늘 초점 없는 허공을 헤매었다. 오늘 낮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동생은 벌써 애가 둘이 되도록 너희는 뭘 하고 있기에 애가 없냐며 재촉하시더라고. 아니 그게 어머님이 다그치신다고 애가 뚝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미서는 두 팔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하늘로 높이 쳐들더니 단번에 손을 뒤집어 아래로 뚝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녀의 과한 제스처가 그를 더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동작이 뭘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석중으로선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둘은 결혼 후 거의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다. 물론 연애 시절에도 다른 연인들에 비해 열렬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도 중매로 만나 사귀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서너 번은 성공했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였다. 석중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미서는 남편이 관계 시도를 위해 애물을 시작하면 오늘은 되겠지 싶어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금방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건들기만 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석중은 자신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싸늘하게 변해버린 차가운 아내의 태도가 더 자존심이 상했다. 남자라고 매번 성공하는 남자가 몇이나 있다고 그러나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식은 땀만 흘렸다. 밤은 그에게 실로 땅 패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석중이 아내를 안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다시 시도를 해보았다가 역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아내가 또다시 찬바람 휘저으며 밀어낼까 그게 고민이었다. 그나마 조금 기웃하고 힘을 내 보내다가도 마누라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면 기가 죽고 말았다. 차라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건 미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싸늘하게 식은 두 개의 살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 년이고 그냥 등 돌리고 잔다는 게 참으로 고역이었다. 차라리 다른 남자와 누워있다면 이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았다. 석중이 지금부터 1년 전 그날 따라 느낌이 새로워 오랜만에 자신감을 갖고 시도하려고 불쑥 용기를 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미선이 다가오는 석중의 손을 야멸차게 밀어냈다. 그러면서 곧바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각방을 쓰는 게 어때? 피차간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그는 미선의 각방이라는 말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그러자는 동의의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어느덧 베개를 들고 몸을 돌려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치 자신이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몸이 움찔했다. 문이 닫히며 나는 소리에 따라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들 부부는 다시는 한 침대에 눕지 않았다. 석중도 혼자 자는 잠이 편했다. 아내가 각방을 쓰자고 먼저 얘기해줘서 차라리 고마웠다. 석중의 아버지는 요즘 잘나가는 S전자에 로봇 청소기를 하청받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아들 석중은 회사를 운영할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다. 석중의 동생 석한은 깨도 많고 리더십도 있었으나 역시 사업가 스타일은 아니었다. 석한은 어렸을 적부터 누굴 닮았는지 부모에게는 없는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났다.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에 거기다 그림까지 잘 그렸다. 석한은 악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단 편하게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독일에서 함께 공부한 성악을 전공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돌아왔다. 둘째 석한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고 음악학원을 차렸다. 석중의 부모는 애가 타들어갔다. 자소성가로 키운 자식 같은 회사를 남주기가 아까웠다. 손주 중에서라도 어서 빨리 사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신을 닮은 사내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큰놈은 장가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하루하루 임신 소식만 기다리며 애가 타들어갔다.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석중에게 오늘 점심에 잠깐 보자고 했다. 엄마는 아들과 만나면서도 무슨 선 보는 자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나왔다. 석중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마치 연예인처럼 하고 다녔다. 엄마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멋져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이제 60대였다. 그런 데도 엄마는 아직도 당신이 꾸미고 나가면 사람들이 예쁘게 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그 연세에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엄마가 석중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한 번 쳐다볼 정도로 엄마의 화장은 이별났다. 향수도 강하게 뿌려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냄새로 이미 엄마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엄마가 젊었을 때는 예뻐서 돌아봤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엄마를 보는 건 석중이 생각할 때 할머니가 너무 화장을 도깨비처럼 하고 다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석중은 그래서 엄마를 밖에서 만날 때 조금 신경 쓰였다. 거기다 속눈썹은 신부 화장할 때 붙이는 눈썹보다 더 긴 것을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엄마는 패션 감각은 남달랐다. 아우터는 베이지색 버버리 그 위에 걸친 숄은 라지체크로 된 에스트라 파인 메리너 울 소재에 회색빛이 도는 부드러운 울 스카프에 구두는 구찌 단화 속에 입은 셔츠까지 모두 구색이 잘 맞았다. 소재와 두께가 잘 어우러지는 감각은 엄마를 따를 자가 없었다. 멀리서도 엄마는 눈에 띄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그냥 수수한 검정 양복 차림이었다. 양복도 명품이 아닌 일반 양복이었다. 구두도 명품을 신지 않으셨다. 땅에 닿는 신발을 무슨 백만 원씩이나 가까이 주고 사냐며 비 오는 날도 편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좋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옷이고 구두고 그냥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 그것도 유명한 재화의 구두도 아니었다. 가끔 홈쇼핑을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거 편하겠네. 주문해봐. 엄마는 그럴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 성격을 알고 있는 엄마는 결국 주문 해야 했다. 처음엔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시는 걸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번 고집부리면 아무리 엄마라도 꼼짝 못했다. 옷은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석중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남자가 애모에 신경 쓰는 놈들은 모두 골빈놈이라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정말 남자들이 벨트나 구두 혹은 넥타이를 깔맞춤하고 다니면 골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가 깔맞춤해서 입고 나가라고 하면 석중이 한마디 했다. 남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골이 비어 보여서 싫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서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상태보다 더 골이 비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말은 속으로만 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 나이가 차이나 보였다. 열 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데는 엄마의 패션 스타일 때문일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엄마를 아버지의 세컨드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면 세컨드를 두는 게 암암리에 인정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사생활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부모의 사생활을 자식이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여러 가지 아버지 성격을 보아 그런 일은 불편해하실 것 같았다. 석중도 별로 여자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석중은 그래서 아버지도 자신에 비추어볼 때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도대체 너희들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엄마가 먼저 큰아들 석중을 보자마자 잘 지내느냐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물었다. 석중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또다시 물었다. 내가 문제니? 내 처가 문제니? 우리가 이토록 손주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석중은 병원에 가서 알아보진 않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고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런 잠자리 문제만큼은 부모에게 솔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내 동생은 벌써 애가 둘이잖니? 며칠 전 임신했다고 해서 임신 축하로 2억을 넣어줬다. 나도 내 처에게 통장에 돈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겠니? 엄마는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석중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 손이 나이에 비해 고았다. 엄마는 네일아트 전용 숍에서 네일 관리도 받는다. 물론 헤어쇽에서 헤어전문 관리사도 두고 있다고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다. 여름날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톱에도 처녀들처럼 페디 큐어를 발랐다. 어느 날은 엄지의 발가락에 꽃이 그려졌다. 동물이 그려졌다. 수시로 바뀌었다. 엄마는 나이 드는 게 아깝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 부모님은 패배 굴릴 때 대출을 던져주시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라고 부탁했었다. 첫째를 임신하면 1억 둘째를 임신하면 2억 셋째를 임신하면 3억을 며느리 통장에 넣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었다. 손주를 보채는 엄마 앞에서 그렇다고 석중은 부부가 오래전부터 각방을 쓴다는 말을 하기는 힘들었다. 그가 제인처럼 시무룩하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다. 아무래도 큰의 내가 아들을 빨리 낳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인가 잘 압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덧붙였다. 난 개 미선이 개가 인물은 없지만 K대 경영학과를 나왔대서 무조건 오케이한 거 아니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선이 집안이 뭐 볼 게 있냐. 딸 하나 똑똑하게 키운 걸로 사돈내는 지금 살판났지 뭐냐. 엄마는 그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시고 계셨다. 좋은 일을 했으면 그걸로 가만히 계시면 더 빛이 날 텐데 엄마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버릇이 있었다. 네 미선이 부모님 앞으로 건물을 사주셔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중은 그 대답을 역시 세 번째 하고 있었다. 그래 아무튼 아이는 확률적으로 엄마 머리를 더 많이 닮는다 잖니. 우리가 경영학과를 나온 며느리를 맞은 이유도 심하다 싶었는지 아버지가 엄마의 옆구리를 툭 치며 말을 끊었다.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는 제 부모 닮아 또 음악이나 한다고 그럴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래도 집안이 조용하려면 장남인 내 아이가 회사를 맡는 게 이래저래 남 보기에도 좋은 거다. 엄마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다. 넌 내 아버지를 닮지 않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내 아버지 같으면 마누라 안 되면 밖에서라도 벌써 아이를 데리고 왔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를 째려봤다. 허허 이 사람 아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석중은 미선이 가까이 앉자 오늘 낮에 부모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히 추려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동안 우리 아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 우리가 아이 없이 계속 사는 것도 좀 그렇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아이는 낳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미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석중은 이마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인공수정을 하면 어떨까? 인공수정? 그거 많이 고생스럽다던데? 미선은 말끝을 흐렸다. 한편으론 시부모님의 경영권이 탐인하기도 했다. 남편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아까부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했다. 미선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부터야 석중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언가 비장한 말을 할 태세를 하고 아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선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싶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남편을 쳐다봤다. 무언가 비장한 말을 준비한 사람의 태도 같았다. 남편은 미선이 똑바로 쳐다보자 바로 시선을 거두고 눈을 아래로 떨구었다. 어차피 나는 좀 머리가 그렇고 그렇잖아. 건강도 그렇고 물론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는 설도 있지만 100%는 아니니까 난 솔직히 나를 닮은 아이를 조금도 원하지 않아. 이왕이면 당신 똑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우리끼리 인공수정을 하면 나를 닮을 확률도 있잖아. 그래서 당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미선은 얘기가 얘기인지라 당황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끼리 인공수정에서 아이를 낳느니 차라리 나보다 더 나은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젊은 남자의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뜨다도 없는 젊은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미선은 깜짝 놀랐다. 미선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사실 너무 반가웠기 때문이다. 미선도 아이도 없는 집에 둘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남들은 속도 모르고 이젠 신혼을 그만 즐겼으면 아이를 낳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은근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미선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어주었다. 친정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아 두 분 다 관절이 좋지 않으셨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직도 영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신 후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이 월세를 받도록 작은 건물을 하나 사주신 고마운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더더욱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시댁의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 아들만 낳으면 그 경영권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다. 시댁의 이런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으면 미선은 석중과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다. 당신 놀랄 줄 알았어. 그렇다고 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부탁인데 우리 둘만 비밀을 지키면 돼. 우리 부모님에게도 당신 집에도 말하지 마. 물론 친구에게도 석한애 한테도 말이야. 힘겹게 말을 마친 석중은 또다시 허공에 시선을 두었다. 그러니까 나보고 정자은행에서 우성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 수정 하라는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닮지 않았다고 친자 확인하자고 하면 어떻게? 미선은 인공 수정에 성공했다고 치고 그 다음 일어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갔다. 그건 아이가 태어난 거 보고 그때 고민해 보자. 그럼 혈액형은? 그건 당연히 나와 같은 혈액형으로 해야지. 의외로 아내가 더 이상 노발대발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아 석중은 한시름 놓았다. 석중은 자신을 닮은 아이를 절대로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았다. 똘똘한 똘똘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똘똘해라 그런 소리를 듣는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었다. 동생 석한의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었다. 석한의 아이는 제 아빠를 닮아 아주 똘똘했다. 눈이 반짝이며 두 살인데도 예사롭지 않았다. 석중은 평생 석하에게 기죽어 살았는데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그 모멸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아내 미선의 스마트한 머리에다가 어떤 건강하고 머리 좋은 젊은 남자의 정자가 필요했다. 석중은 아내의 합의하에 조용히 물색하기 시작했다. 정자를 매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다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최고의 등급으로 정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상관 없었다. 최강의 우성인자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석중은 아내 미선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2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날이 배란 일이고 인공 수정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난포 터지는 주사 등 사용법을 세세히 설명 들었다. 약속된 날 병원에서는 미선에 배란 일에 맞춰 정자를 자궁 안으로 넣었다. 15분 정도 누워 있다 귀가 했다. 불편하고 아프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미선은 이제 더는 고통스러워 못하겠다고 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다는 게 치욕적이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산부인과만큼은 다리를 벌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 석중은 아내의 자궁에 우성인자가 안착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잘 되질 않자 마음이 급해졌다. 석중은 깊이 고민하고 큰 결심을 내렸다. 하루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 내가 좀 비밀리에 알아봤는데 인공수정보다는 정자가 가장 빠르게 착상하는 건 배란일에 맞춰 직접 관계하는 거래. 그거야 그렇겠지.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 아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석중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대리브를 두는 거야. 미쳤어? 지금 나보고 다른 남자랑 그걸 직접 하라고? 미선은 화들짝 놀라 엉덩이가 소파에서 펄쩍 들렸다. 남편은 이게 화를 낼 것만은 아니라면서 미선을 설득해 나갔다. 요즘은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낳고 싶은 부모들이 이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정자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얼굴을 보고 선택할 수 있기에 자신과 애모가 비슷한 사람 중에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까지 결론을 내리며 길게 설명했다. 요즘은 하나만 낳는 세상이다 보니 있던 집에서는 자식이 똘똘하지 않은 부모를 닮는 걸 기피한다고도 했다. 사람을 물건 고르듯 그렇게 골라서 아이를 낳는 세상이라니 영화에서나 낳을 법한 이야기였다. 미선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처음 들었지만 남편의 말에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나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생각해봐 자식을 낳았는데 건강하지도 못해 공부도 못해 예능 감각도 없어 어떡할 거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종합 예술인이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 이라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난 못할 것 같아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라니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난 못해 아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 들어봐 관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갖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배란일에 맞춰 이틀 간격으로 두 번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미선은 잠시 고민했다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할 때마다 허리 통증이 심했다 확률이 낮은 인공수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인공수정보다는 건강한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확률이 높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미선이 대학시절 1년 정도 동거한 남자가 있었다 그와는 육체적으로 잘 맞았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에선 누구랑 하든 섹스는 다 잘 맞는 건 줄 알았었다 그때 늘 피임을 했었는데 한 번 실수로 피임을 빠뜨린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임신이 되었었다 간신히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느라 고생한 생각이 났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성적으로 서로 맞지 않았었다 그러나 남편의 배경이 좋아 섹스는 포기하기로 하고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 정말 사는 맛이 안 났다 미선은 육체적 욕구를 풀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르고 있어 노처녀들의 히스테리성 질환이 도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학벌도 좋고 젊고 건강하고 집안도 좋은 젊은 남자와 남편의 허락하에 관계한다는 상상을 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상상의 남자와의 잠자리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계속 못한다고 우겼다 며칠이 지나 남편이 다시 그 문제를 꺼냈다 당신 이번 주가 배란일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아봤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차마 못할 짓을 시키는 사람처럼 그 말을 꺼내느라 몹시 힘들었다 미선은 대리부를 뜻한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만 깜빡였다 언뜻 보면 나와 비슷한 데가 있으면서 현재 의대를 다니는 학생을 어렵게 수소문 했어 당신만 허락하면 당장 이번 주에 만나서 하면 돼 어머나 대학생과 싫어 미선이 튕길수록 석중은 애가 말랐다 아내 앞으로 다가가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을 마주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비는 거 아냐 미선은 남편의 간절함에 할 수 없이 허락하는 척 연기했다 나도 내 아내를 다른 녀석에게 내놓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도 이해할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고는 평생 같이 살기 힘들지도 몰라 알았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끈이라고 하더라 나도 아이를 원해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아 고마워 석중은 아내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대며 그 어려운 청을 들어주어 고맙다고 했다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끝까지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으므로 그 아이가 끈이 되어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 부모님도 그랬다 아니 그렇게 멀리 우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친구 부부도 그랬다 미선은 미선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한결같이 모두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럼 이혼해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싫으면 그만 살면 되지 얜 얜 넌 넌 아이가 없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아이가 있어 봐라 이혼할 수 있는지 그럼 이혼한단 소리를 하지 말던가 미선은 한두 명도 아니고 결혼한 친구들만 만나면 이혼하고 싶다는 말에 물릴 대로 물려있었다 그리고 대답도 모두 다 똑같았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다탑해 터질 것 같아서 그래 모두가 그랬다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선은 남편이 건강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건 자존심이었다 누가 그러는데 사랑은 결혼하기 전까지고 결혼하고부터는 서로 가정을 만들어가며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래 그게 조상의 조상 때부터 종족보존의 법칙에 의해 우리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대 미선은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며 못하겠다고 우기다가 마지못해 허락하듯 해보겠다고 했다 남편의 뜻이 정 그렇다면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허락했다 어차피 미선도 석중과의 결혼 자체가 사랑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으니 남편의 씨가 아니고 더 좋은 유전정보를 지닌 DNA를 받아들이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남편이 처음 대리브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진작 마음이 움직이고는 있었다 이왕 아이를 기르려면 자신감 없는 남편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친구들은 남편 욕은 하지만 모두가 다 제 아이는 천재 같다고들 했다 아이 엄마들이란 모두 똑같았다 결혼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랬다 그렇게 잘난 천재 아이들 사이에 혹시라도 자신을 닮지 않고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내 아이만 바보 소리 듣게 할 수는 없었다 남편의 아이를 낳아 남편과 똑같은 아이를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멀미가 낫다 차라리 남의 씨앗이라도 친구들의 아이보다 월등히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럼 내가 그 남자와 어디서 만나 호텔에서 만나야지 아니 유부녀가 호텔을 들어가다 누구 눈에라도 띄면 어떡해 싫어 그리고 호텔은 다른 사람이 자다 나간 거잖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동물처럼 배설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싫어 난 그런 곳은 공중화장실 같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만나면 좋겠어 당신이 정해 진짜 꼭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차라리 난 우리 집에서 만날래 우리 집에서 이번엔 석중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빨리 애를 낳는 게 목적인 석중은 오히려 마음 불편한 호텔보다는 집에서 하면 더 안정적인 심신으로 아내 미선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괜히 아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그렇게 하라고 했다 좋아 이번 주 그럼 무슨 요일이 좋은지 말해줘 내가 그 학생에게 전할게 미선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 앞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게 불안해서만은 아니었다 마음 한 구석에는 기대라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젊은 학생 거기다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잘 생겼다니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남자의 모습을 그려보며 설레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답답하고 용기 없음에 질릴 때로 질린 미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넘게 각방을 쓰고 있었다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자가 남자가 그립지 않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거기다 젊고 힘도 좋은 남자라니 갑자기 미선은 자신이 대학 시절의 젊은 나이로 돌아간 듯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피돌기가 가파르게 움직였다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을 만나기로 하고 남편은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대리브를 하는 남자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학생 이라니 미선이 스스로 만난다면 어디서 그런 에이스를 만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돈이 많으니 몇천만 원은 돈처럼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약속한 첫날 남편이 대리브를 집으로 데려왔다 남편이 앞서고 그는 뒤를 따랐다 남편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붙어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오는데 둘의 얼굴이 동시에 보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흠짓 놀랐다 뒤에 따라오는 얼굴 하나가 애국 배우 키아노 리부스였기 때문이다 아니 영화 배우 키아노 리부스와 너무 닮아 동일 인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니 한국 남자였다 어쨌거나 키아노 리부스는 미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다 그를 닮은 사람을 데려올 줄은 몰랐다 남편이 사람 볼 줄을 아는가 싶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가 남편과 완전히 다른 애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인상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긴 있었다 미선은 묘하게 다른 듯 닮은 두 남자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잘 참았다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얼굴도 달랐다 거기다 옷 입는 스타일도 남편과 키아노 리부스를 닮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언뜻 미소짓는 표정에서 남편과 흡사한 구석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이 남자를 키아노 리부스라고 불러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미선이 낳을 아이가 아들이라면 자신을 닮은 아이가 아니라 키아노 리부스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다